기독교 환경운동연대는 어제 성명을 내고 창조 세계의 파국을 가져올 기후변화를 막아내는 일은 교회에 주어진 시급한 사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대기 중에 방출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나무 심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이는 교회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환경연대는 특히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몽골에서 지난 2009년부터 매년 2천 그루의 나무를 심어 지금은 큰 숲이 됐다면서 창조세계를 지키는 이래 한국교회와 교인들의 참여와 기도를 요청했습니다.